박진희 찐 마시죠 가까이 떨어져 있어 네, 막공이니까 언젠가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토크 막공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버랜드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 소감말도 한 명씩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웬디 역할의 정호연입니다 네버랜드에서 놀면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공연을 해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되게 신기한 영역의 경험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도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저는 더 좋은 모습으로 놀 수 있게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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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공연을 처음 올린 날 제가 후기를 찾아보고 노재환한테 제가 재환아, 이건 힘들겠다 이건 죽을불가야 행복한 추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랬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랑으로 고맙게 주셔서 좀 전 자존심이 상했어요 노재환의 꿀 내가 꿈을 내가 이렇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40 넘어서 한다는 게 자존심 상했지만 너무 재밌더라고요 행복했어요 창작 뮤지컬 또 하나 재미있는 공연 나온 것 같고 덕에 또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덕분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 또 만들어낸 것에 행복을 느낍니다 정말 감사했고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 선배님 네 어 진짜 더울 때 연습해가지고 저희 이거 칼 싸움이나 이런 거 뛰어다니는 거 진짜 힘들어서 네 엄청 나아 나아 그때 되게 땀 많이 흘리고 엄청 헝헝되면서 대사 하나도 못 뱉을 정도로 막 헝헝되던 게 없게 되었는데 추워질 때 공연이 끝나고 있어요 진짜 진짜 앞에서 다 얘기한 것처럼 진짜 앞에서 다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막 신나고 뛰어놀고 막 재밌게 하는 공연 저도 이런 형식의 공연이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저도 낯설면서 굉장히 재밌게 됐고 신기한 경험이 된 것 같아요 노자 안의 꿈 이루어져서 정말 영광이고요 네 그 저 일단 저기 자리해주신 저 컨텐츠 식구들 저 음악감독님 겨울 작곡가님 끝까지 노래 같이 고민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바로 전공까지 노트해준 우리 조감독님들도 너무 수고했고 우리 상규 스태프들 뭐 이하 다 긴장되어서 고생한 식구들 같이 공연 만든 9명 배우들 다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항상 자리해주시고 박수 쳐주고 같이 야유도 보내주시죠 우리 꼬마들 고생했고 네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공연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되게 신경써서 쓰는 무대로 만든 영상이니까 안 부셔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운데 가시는 길 안전 귀가하시고요 그 저녁 공연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끝까지 바꾸시고 신나게 공연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순서 저희 포토타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왼쪽부터 갈게요 너무 식상한데요 그럼 오른쪽부터 갈게요 아니 호실에 식상한다는 거 알긴 한데 아 맞아요 너무 아쉬운 게 이제 이거 우리만 경험하고 가는 게 참 아쉽네요 아 이따가 그럼 막곡 끝나고 아 이거 막곡을 안 보는 사람들이 자 그럼 지금 한 명만 한 명만 아 섬mä 포도에 ו 아까 좀 나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팀 사회 안녕